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서울시의 맨 처음에 알린 사람은 시민운동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서울지검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청와대가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서울시에 알렸을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사람이 어떤 격려를 통해서 서울시에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해자가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을 박원순 시장 측에서 듣고 그래서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누가 알렸을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이슈였던 것입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에 대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돼서 고발권을 5개월간 수사해온 서울 북부지검은 수사기관 관계자 등 피고발인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30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것은 서울시 관계자라고 합니다. 지난 7월 8일 오후 박 전 시장은 서울시 특보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을 알 수 없지만 피해자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가 예상되고 여성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기 1시간여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전 시장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장이 경찰서에 전달되기도 전에 이 내용이 박 전 시장에게 알려졌고 박 전 시장은 퇴근한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을 서울시 특보에게 전달해준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로부터 내용을 전해드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 전날인 7월 7일 오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박 전 시장의 고소장 접수 관련해서 전화 면담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 전화를 면담을 마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은 평소 알고 있던 시민단체 대표 B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에서 변호인은 B씨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에게 시민단체의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날 저녁에 B씨는 유사사안에서 함께 공동 대응을 했던 시민단체 대표인 C씨가 또 통화를 했습니다. C씨 등과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날 오전에 C씨는 시민단체의 공동 대표인 A씨에게 통화를 했고 이 통화 직후에 A씨가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서울시 관계자에게 특보에게 알렸고 특보는 이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관련해서 특별한 일이 없느냐? 지금 뭐 특별한 사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느냐? 별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무슨 밖에서 좋지 않는 소문을 들은 바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특보가 물었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꼬치꼬치 해물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줬고 박원순 시장은 그 이야기를 알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박원순 시장은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의 말로는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난 것들은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에 이런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고 검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박원순 시장이 산 위에 올라가서 비서실장과 통화를 할 때 전 비서 과거에 공안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나왔던 그 비서실장과 통화를 할 때 도저히 이 사건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 사건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는 꺼져있고 나중에 산을 수석해 보니까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검찰은 산의 중대성과 실체적 진실의 확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모든 수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면서 유출 경로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점 그리고 관련자들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기준으로 역방령으로 유출 경로를 찾는 수사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서울 북부지검은 수사기관, 청와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박원순 절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바는 박원순 피해자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 있는 부장검사와 이 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시민단체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 대표는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에 전화를 했고 또 다른 시민단체 대표는 그 다음 시민단체 대표를 전화했고 그 다음 시민단체 대표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 쪽에 지금 전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시민단체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국회의원 쪽에서 박원순 쪽에 연락이 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연락이 간 것이 박원순 전 시장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볼리는 사람이 박원순 전 시장이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로서는 지금 가해자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제부를 주기 위한 수사건이 아닌가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자기를 외부에 인사를 내달라 또 빼달라 하는 이야기를 수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조금 더 기다려봐라 아니면 박 시장이 너를 예뻐해서 좋아해서 그러니까 참아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수차례 낮잠 자는데 깨우러 간다든지 아침에 조깅할 때 같이 러닝메이트가 됐다든지 이런 걸 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원순 측의 입장을 내셔오면서 피해자에게 손편지도 쓰고 이렇게 시장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사이에 이게 피해자가 맞나 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다시 2차 피해 또 2차 가해를 줬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렸던 것이 또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시장의 문상을 오고 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하는데 피해호소인이라고 답을 했고 또 그걸 의혹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기자보고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 이게 결국은 지금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으로 남게 됐고 피해자의 등악한 피해 사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4월달에 내년 4월달에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등 그 후유증이 아주 우리 사회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일단락 지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